한국에도 유명한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자니스 창업자의 성추문 의혹에 일본 사회 전체가 반성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소속 연습생을 50년 넘게 성추행했다는 의혹, 처음으로 인정한 소속사도 보도에 소홀했다는 공영방송 NHK도 사과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고개 숙인 일본 대형 연예기획사 자니스 임원들. 4년 전 사망한 소속사 창업자 자니 기타가와가 50년 이상 연습생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자니스는 스마 마라시 등 남성 아이돌 스타들을 잇따라 배출하며 일본 대표연예기획사로 굴림해왔습니다. 하지만 창업자 자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10대의 연습생들을 성추행했습니다. 소속사 측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피해자 규모는 천여 명. 피해자들의 폭로도 있었지만 막강한 연예 권력자의 치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해 초 영국 공영방송 BBC가 다큐멘터리로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고 유엔인권위사회에 조사까지 이뤄졌습니다. 소속사는 사장 교체 등 뒤늦게 쇄신을 약속했지만 보상 방식이나 향후 대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내부고발의 소홀하고 어두운 면은 덮고 보는 일본 사회의 단면이 담긴 사태라며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NHK도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가운데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미디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반성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